찾아드리겠습니다. 둘, 셋! You're my favorite! 안녕하세요, Favourites입니다. 네, 저희는 화성시 홍보대사 Favourites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네, 저희 Favourites을 밴놀이축제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서 들려드린 곡은 땅내꺼라는 곡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귀여웠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다음 곡도 준비되어 있죠? 네! 네, 저희 다음 곡은 저희 2집 앨범의 타이틀곡 어느 별에서 왔니? 라는 곡인데요. 되게 흥겹고 좋은 노래니까 많이 호응 부탁드립니다. 네, 더위를 확 날려버릴 수 있는 시원한 곡이니깐요. 많은 분들 환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 거예요. 네! 마지막 곡도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듣고 싶으시죠? 네! 네, 저희 마지막 노래는 저희 귀여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하트 시그널이라는 저희 수록곡을 준비했는데요. 와! 네! 지금처럼 많은 마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하트 시그널을 무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페이버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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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아, 앵콜. 네, 앵콜까지 이렇게 또 외쳐주셨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화성시를 또 알리고 있는 홍보 분이 되겠습니다. 둘, 셋! You're my favorite! 안녕하세요, 페이버릿입니다. 네, 저희는 화성시 홍보 대사 페이버릿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네! 네, 저희 페이버릿을 백놀이 축제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서 들려드린 곡은 땅내꺼라는 곡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귀여웠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다음 곡도 준비되어 있죠? 네! 네, 저희 다음 곡은 저희 2집 앨범의 타이틀곡 어느 별에서 왔니? 라는 곡인데요. 되게 흥겹고 좋은 노래니까 많이 호응 부탁드립니다. 네! 더위를 확 날려버릴 수 있는 시원한 곡이니까요. 많은 분들 환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마지막 곡도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듣고 싶으시죠? 네! 네! 저희 마지막 노래는 저희 귀여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하트 시그널이라는 저희 수록곡을 준비했는데요. 와우! 네! 지금처럼 많은 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하트 시그널을 무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페이버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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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앵콜! 네! 앵콜까지 이렇게 또 외쳐주셨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화성씨를 또 알리고 있는 홍보대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